여기에 어떤 걸 본인으로? 이센스는 사이버 비. 우리는 슈퍼렉트! 저 원래 솔로로 하려고 했는데 이센스가 공연 시작한 20분 전에 놀러왔어요. 놀랐다면 그냥 같이 오르고 싶어하길래 이 댓글 맞죠? 낙티 및 춤 축하해주러 왔어요. 예에이 나보다는 두 배로 팔았는데 밥을 안 사줘서 페이를 받아갈 거에요 근데 너나 렛복 참여 안했잖아 나는 밥에 러버들 사 Perquè 예 그러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말 그만해 나는 시끄러우니까 오늘 잘 도와줘 알겠지? 네 오늘 사이먼 D형의 따까리에요 오늘 제가 하지만 존나 멋있잖아요 존나 재밌게 해줄라구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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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어 뭐하는거야 사이먼 나는 오늘 안하고 사이먼 D형 듣고 싶죠 듣고 싶으면 소리가 크게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Oh yeah! Oh yeah! That's where I am 오케이